차차 깨닫게 해줘 왜이렇게 가뭄지 별걸 생각됐네 마마 마마 그저 하루가 더 지났을 때 뭐 하나 달라질 게 없는데 넌 왜 한마디 말도 없이 슬쩍 사라져버려 내 곁이 못 믿어 그렇게도 비밀드만 말고 나 그대에 잘 익숙했었는데 꼭 지킴게요 꼭 돌아와요 그대 자리로 반드시 나의 마음속에서 그대에게 말하면 그대 들을 수가 있나요 시간이 그릇 뒤에 내 세상 끝에서 그대와 마주 보며 눈 감고 싶어요 고마운 꼭 찾을게요 기다려줘요 지금 거기서 반드시 나의 마음 속에서 그대에게 말하면 그댄 들을 수가 있나요 시간이 흥지게 세상 끝에서 그대와 마주 보면 눈 감고 싶어요 어디로 가니 너 어디로 가니 너 어디로 가니 너 대체 어디로 가니 너 어디로 가니 너 어디로 가니 너 너 나의 맘을 담아서 그대에게 보내면 그댄 바랄 수가 있나요 시간이 장난쳐서 우리를 막아도 그대의 손을 잡고 이기고 싶어요 knowledge 그대의 손을 잡고 저기 죽어요 아이put 이 hypocrisy Boyfriend 내 doin 2회 확인 오늘 우리 손라이 여기까지 우리 같이 섰날? 저희가 2012년에도 열심히 활동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계획들이 있죠? 2012년에 일단 내가 할게 활동은 1월달 말까지 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해외 활동을 잠깐 한 뒤에 저희가 다시 멋지게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MBN 쇼케이뮤직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보이프렌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같이 같이 선랑은 어떻게 보여 우리 우리 선랑은 오늘이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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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